어르신은 저희 놀래키려고 욕실에 두고 있다가 잠이 들셔가지고. 아우 졸려 이러고 하실 땅에 있는데. 아 시나도 되는데 소재는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 아이돌 그룹은 정말 강진장 토크 실화를 꿈꾸는 남자 김동완. 예전에 이제 제가 신화 활동 한참 할 때 주변에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동료들이 있는데. 약간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. 예전에 그 부산에서 온 제가 죄송한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. 붕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동갑내기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는데. 제가 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. 제가 제 가방이 비싸서 그런게 아니라 가방 안에 이렇게 항상 약이나 지갑도 들어있고 이래서. 하루는 가방이 없어져가지고. 밴 안에서. 야 내 가방 어딨어. 야 내 가방 어딨어. 야 내 가방. 붕어라 내 가방 어딨냐니까. 막 찾는데 못 찾는거에요. 가방이 없는거죠. 스탈리스트가. 야 내 가방 어딨냐니까. 내 가방. 야 내 가방. 여깄네. 혜성이랑 에릭씨가 아직도 보면서 술을 드시면 자기들이 괜히. 동원아 니 가방 어딨어. 니 가방 어딨냐고. 니 가방 어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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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요. 주얼리분이랑 핑클 분들이랑 연말 추석때였나gh 앞에 큰 대기실을 같이 쓴 일이 있었는데. 혜성씨가 화장실을 가시면서 아마 화장실에 코를 풀러 가시던 길이었나 봐요. 동원아 휴지 진짜 줘. 원래 점잖게 나오는데. 이쪽에서 붕어가. 와. 와, 똥 누게. 와, 똥 누게. 아, 어떻게 그런 캐릭터들이니까. 아주 다른 얘기. 와, 똥 눌렀어. 제 눈치 없다. 와, 이렇게 주의를 줬나 봐요. 그때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친구가 일을 그만뒀던.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그런 가슴 아픈 붕어의 얘기입니다. 그럼 지금도. 동아 씨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? 시간도 많이 흘렀고. 제가 그 공익 근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저희가 하는 일보다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느껴서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. 다 컸어. 우리 그 HOT 리더, 우리 그 슈가, 슈가, 문 슈가. 네, 네. HOT 당시에 개인적으로 잘 듣는 편이셨습니까, 아니면? 아, 제가 말해도 되는 거죠? 예, 문 슈가. 예, 예. 아,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주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이렇게 짜증도 좀 많이 내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. 저희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저희가 했었거든요. 저 듣고 계신 거죠? 제 얘기 들리시죠? 슈가하고 저 옷이 나오고 있는 거지? 예, 예. 귀여워요. 그런데 이제 차를 이렇게 탈 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문을 안 열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매니저가 늦게 와도 기회 앞에서 기다렸어요. 이렇게. 문 열어줄 때까지? 문 열 때까지. 왜냐면 이게 그 순간에 신비주의가 깨진다. 신비감이. 딱 앞에서 딱 서 있으면 매니저가 저기서 뛰어요. 딱 열어서 들어가면 그것도 엉덩이를 내밀고 들어가면 혼나요. 다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렇게 싹 이렇게. 근데 그게 이제 5년 동안 적응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됐잖아요. 그게 적응한 상태로. 그때 뭐 기라손 같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군목무를 했어요. 지성 선배님이나 뭐 박광연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이랑 윤계상 선배님인데 그때 병장이었어가지고. 그 윤계상 씨하고. 이렇게 해서 다 외박을 나갔는데 택시가 딱 왔는데 딱 이러고 있었어요.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응? 응? 막 이러고 있으니까 택시가 다 가버렸는데 진짜 혼났어요. 저 1병이 이거 문을 안 연다고. 하하하하.